네 반갑습니다. 미리보는 오늘의 운세 2019년 6월 19일 오늘의 운세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수요일 정의일이 뜬 운세이고요. 기해년 경호월입니다. 아직까지는 뜨거운 여름이 관장을 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보시면은 병화에서 조금 소강상태라서 기토가 호령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동안이지만요. 언제나 그렇듯이 저는 주역점을 먼저 확인을 해보는 편이고요. 오늘 나왔던 괴는 택천쾌라고 하는 괴가 나왔어요. 이 부분은 바다나 호수를 뜻하는 부분이고요. 이 위에 세 개가 그리고 아래 것은 하늘천을 뜻합니다. 택천쾌 중에서도 네 번째인 구사요라고 하는 괴가 나왔고요. 이 구사요까지 나왔다는 것은 전체적으로는 뭔가 후퇴를 해야 한다거나 뭔가 포기를 할 게 있었다면 깨끗하게 좀 그만두셔야 되는 흐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다수의 운에 따른 것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고요. 본인의 일관을 모르시는 분들은 무려 만세력 어플에서 확인해 보시면 가장 깔끔하게 본인의 태어난 날짜 위에 있는 한자를 일관으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우선은 직업적인 활동성이 많이 다운이 될 수 있는 날로 확인이 되세요. 정제와 식신이라고 하는 청간에 있는 글자들이 오늘 이슈가 되는 글자들이고요. 금전후는 오늘 상승이 되고 전체적으로 그리고 오늘 계약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었다면 매매라던가 계약서를 쓰셔야 하는 분들이 있다면 분야 상관없이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천간에 열 가지 일관이 있거든요. 이제 일관별로 정확하게 운세를 진행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목일관부터 시작합니다. 감목과 을목 분들입니다. 12운성적으로 제가 아래쪽에 참고를 할 수 있도록 적어놨는데 오늘은 정의 일이에요. 근데 정화가 항상 좋은 건 아니고 이게 화일관 중에서는 병화일관인데 이 병화하고는 생과 사가 달라요. 딱 반대거든요. 그래서 현재 5월에는 정화일관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봄에 좀 시들시들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왕성한 건 이제 여름에 들어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러한 운들을 가지고 지금 보는 거라서 현재 경호월의 정의일이라는 건 나쁜 흐름은 아니에요. 그래서 감목일관 분들은 한번 보시게 되면 회사에서 뭔가 일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사업가 분들도 마찬가지고 일복이 넘칠 수가 있는 하루입니다. 그리고 을목 분들은 공거 퇴사라던가 아니면 실직이라던가 혹은 직장을 다니지 않더라도 사업가 분들에게도 오늘 하루는 생업에 좀 타격을 입는다거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언급해드렸던 화일관입니다. 병화와 정화입니다. 병화 먼저 보겠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이별운이 있습니다. 혹은 기존에 거래하던 회사랑 일적인 거래가 끊어질 수도 있거든요. 참고해주시고 방향을 틀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정화분들입니다. 정화일관분들은 회사 동료라던가 가족, 친구 이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오늘 좀 산만하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정화일관분들에게 의지를 하려고 하는 흐름이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은 토일관입니다. 무토와 기토가 있습니다. 무토 분들은 오늘 하루 일이나 학업 등에서 방향을 바꿔야 할 수 있는 하루고요. 어떤 흐름이 끊기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방향을 트셔야 되고 그리고 기토일관분들은 일적인 자리가 안정이 되지 않고 뭔가 좀 불안하세요. 늘 들어오던 일이 오늘 안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뭔가 일적인 문의는 많이 오는데 실적이 되는 그런 일적으로 연결이 잘 되지 않는 좀 답답한 하루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금일관입니다. 경금과 신금이 있습니다. 경금분들에게는 남편이나 여자분들 입장에서죠. 남편이나 혹은 남자분들도 자식의 일로 병원에 갈 수도 있고요. 병원에 갈 수 있는 흐름이 보이시고 신금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일적으로 뭔가 내가 좀 배워야 하겠다. 아직 나는 좀 부족하구나 라는 거를 느낄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임수분들과 이제 개수분들인데요. 네, 임수분들은 금전운이 상승을 하는 날이고요. 좋은 날입니다. 개수분들은 큰 편은 아니지만 뭔가 손해나 손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본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날이 되고요. 일적으로는 이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어떤 에너지 작용 때문에 많이 뭔가 좀 벌려요. 그래서 몸과 마음을 다칠 수가 있는 그런 사건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고 꼼꼼하게 두 번 이상 생각하시고 실행에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에너지가 가장 왕성하고 좀 팽창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게 좋으세요. 이렇게 해서 전체 일간에 대해서 오늘의 운세 진행해 보았습니다. 내일 또 저녁에 다음날 일간 작업할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